Q10은 해외 직구 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배송 상품까지도 만나볼 수 있으며 국내 최저가보다 더 저렴한 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최저가 검색에 꼭 한 번씩 포함하여 검색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Q10 디지털 상품으로 현재 많은 판매량과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 4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구글 크롬캐스트 4K 제품입니다. 구형 TV를 최신 스마트 TV로 바꾸어주는 제품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TV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안드로이드 TV 셋탑 박스입니다. 휴대성이 좋은 작은 크기로 되어 있고, TV 후면 HDMI 단자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품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깔끔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구글에서 직접 만든 제품으로 스펙이나 완성도는 안드로이드 TV 셋탑 제품 중 가장 높습니다. 레노버 로봇 청소기 키원에스 프로입니다. 최근에 난리난 상품으로 10만원대 자동 먼지통을 비워주는 클린스테이션이 탑재된 제품입니다. 클린스테이션을 갖춘 로봇 청소기는 최소 30만원 이상의 구입이 가능하였기에 몇몇 기능적인 단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10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꽤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유럽형 모델로 앱 사용 시 GPS 변경 및 몇몇 설정이 필요하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제품 설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2년형 LG 위슨 제습기 20L입니다. 4년만에 신제품으로 출시한 제품으로 전적과 디자인의 차이는 없으나 연속배수 기능이 추가되어 전적에 비해 더 오랜시간 제습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16L와 20L로 출시를 하였고 네이버 최저가보다 Q10에서 20L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구형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습기 중에서 국내 탑이라고 보면 되는 제품입니다. 또한 국내 LG 온라인 인증점에서 직접 입점하여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제품과 품질에 대해선 국내 오픈마켓과 동일합니다. 월간 QCY라고 불리울 만큼 분기별 새로운 무선 이어폰을 꾸준히 출시하는 QCY의 최신형 무선 이어폰인 QCY T20입니다. 1만원 후반대에 구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오픈형 이어폰으로 애플 에어팟 3세대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응질이나 착용감은 많은 개선을 이루었고 편안한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제품 출시가 긴 상품인 만큼 Q10이 이후 등장하는 모델로 오픈형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입니다. 영상 본문화단에 해당 상품에 대한 할인과 구입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본문화단에 해당 상품은 영상 본문화단에 해당 상품은 영상 본문화단에 해당 상품은